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짱가몽 도설 53번째 정덕도자기 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홍치 도록을 한번 쭉 살펴봤었죠 그리고 다른 책자까지도 잘 훑어봤습니다 홍치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록에도 연도에 한 개씩 정도 있었습니다 정덕은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정덕까지만 끝나면 중기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명 중기는 성화 홍치 정덕 이 삼부자는 그래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예요 정덕은 15년 정도 재위한 황제입니다 정덕 하면 특징이 아랍 문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했거든요 그래서 황우나 자식 그 다음에 비빈들까지도 개종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덕의 청화자기는 위로는 성화 홍치의 구제 옛날 제도를 계승하고 아래는 가정의 신풍을 열었다 그러니까 가정까지 이어진 거죠 정덕은 애석하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공주만 있어가지고 삼촌인 가정이 재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가정은 도교를 신봉했고 정덕은 이슬람을 신봉했다는 그 특징만 가지고서도 도자기를 단대할 수 있습니다 정덕 전기는 아무래도 홍성화에 가깝고 후기는 가정에 비슷하죠 전후기는 다 그렇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정덕의 청화는 즉 정덕 중기가 대표하는 거죠 U도 틀립니다 이따가서 보겠지만 자 태와 U를 한번 볼까요 정덕 청화자기의 전기 것은 성화 홍치를 이어받아 태가 얇고 몸체가 가벼우마 태질이 세밀하다 그러나 이제 태질이 희고 곱다하나 태체가 뚜렷하게 후중해졌다는 것은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줄친 부분 보면 중기 이후에는 태체는 더욱 거칠고 무거워져서 태토의 수비, 수비라는 것은 잘 거르는 게 정세, 자세하지 못해가지고 제작도 좀 조잡하고 불순문도 많은 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린 특징이 중요하니까 그 반, 접시의 안쪽 부분이 아래로 푹 꺼진 것을 들어간 듯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완의 내전은 완도, 완도 내저가 아래로 움푹하고요 또 이전에 이제 하트형,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형은 이렇게 내저가 쑥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굽에서 보면 굽이 뻘록 튀어나온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조형을 볼 것 같으면 특징이 이제 조형이 특징입니다 조형, 조형을 잘 봐야 돼요 왜 조형을 잘 봐야 되냐면 조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성화홍치 시기에는 작은 기형이 많다고 했잖아요 소형기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반하고 완이 위주였는데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 대형기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정덕대는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좀 이 기형에다가 뭘 자꾸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기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도 성화홍치보다는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이 정덕대의 특징은 이제 이거죠 다양성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성화홍치 시기에 원만했던 기형이 이때가 돼서 이제 둥글둥글했던 게 이제 다방 다방이라는 거는 이제 각이 진다는 거죠 4방, 5방 이런 거죠 다각은 이제 방은 크게 진 사각을 얘기하는 거고 각은 이게 깎는 거, 모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릉은 이제 골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참외골같이 고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방, 다각, 다른 그런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탁기 탁기는 보통 이제 매병이나 그런 호나 관을 말하는데 대좌는 받침대입니다 받침대를 갖춘 것이 많다 그래서 이제 주요 기형은 반완병 그럼 이제 출국관위병, 산두장경병, 대좌상위병, 장경병 세구, 수이병 줄줄줄 나옵니다 다 외우셔야죠 기형이 독특하니까 그래야 단대를 할 수 있잖아요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수백 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고요 우리가 다 봤던 기형입니다 호세, 고족배로, 사두 사두를 또 이제 준이라고 그러죠 이따 사진도 나오겠지만 사두가 이제 준이기도 하고 침을 뱉거나 생선뼈 발라놓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이한 게 이제 쭉 나가다가 군지나 이홍호, 배같이 생긴 거 이런 건 다 봤잖아요 수돈이 특이랍니다 수돈 수돈이 정덕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돈은 이제 청나라 때도 많이 나옵니다 청나라 때도 수돈을 다른 말로 이제 차가울 양자를 써서 양돈이라고도 합니다 왜 양돈인가 하면 도자기이기 때문에 앉으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돌이잖아요 돌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백성들이 좀 시원하게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라고 양돈을 좀 많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애로운 황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돈은 이제 그 이름이 수돈인데 비단 숫자죠 그러니까 그 문양이 자수덮개를 씌운 도자기 걸상 같다는 겁니다 걸상이죠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거고 걸상은 그냥 받침대만 있는 거죠 걸상하니까 아주 또 옛날 생각이 나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지금은 초등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산형필가가 있고요 초때가 있습니다 또 로도 여러 가지 로가 있어요 통형, 환절호, 력형, 로가 있고요 화고도 그냥 화고가 아니라 해당형, 해당형이 있고 세장경이 있고 출국화고가 있고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수돈, 화고, 산형필가, 은정식, 다층합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 보면 여기를 가까이 땡겨서 보면 화삽, 팔방호, 삽병 삽병은 그림이나 조각품을 끼워 넣어서 책상에 넣는 장식욕 조그마한 병풍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독조의 새롭게 창안한 것이거나 이 시기에 특징적인 기물이다 그러니까 그걸 체크해 놓으셨다가 정독이구나, 정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현이 약간 외반하고 기벽이 비펴서 호손을 그리며 태체가 약간 두터운 궁환 정덕완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궁환은 선덕 때부터 나온 거죠 역시 정덕식의 새로운 기형이다 이런 겁니다 태체가 약간 두터우면서 이렇게 볼록한 그런 것 같아요 구현부는 박가락으로 외반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다른 책자에 굉장히 수십 개가 나온 게 있어서 그 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볼까요? 이런 게 이제 뭐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붙인 거 출극이죠, 출극 극은 이제 무기를 쓸 때 극이 많이 쓰죠 제일 잘 아시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의 방천화극 무기 만들 때 쓰는 게 극입니다 여기 창과자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것들이 붙여 있는 걸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출극 관이병 여기 이제 관이가 있죠 관이가 있고 이거는 산두인데 여기가 길어요 모기, 목경자죠 장경병, 산두형 장경병 3번은 이제 대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대자가 있는 코끼리의 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이병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귀니까 장경병 이거는 구연부가 이제 필세를 닮았다고 해서 세구 구연부 세구 그 다음에 이제 관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관이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로를 보면 이제 이건 동그라하니까 통 통자예요 그래서 통식 로 여기는 이제 아래가 둥그럽다고 해서 원저 로 혹은 환 아까 둥글 환자 썼어요 환저 로 여기는 이제 력식 로 력 여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거기는 하나는 포용이 안 되는데 시청각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거 이거 로잖아요 튀어나온 거 그걸 력식 로라고 합니다 력 력식 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도 보면은 이게 화고잖아요 화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자가 있는 거고 주자도 뭐 이거 산두형 주자 오코춘병 주자 이거는 배형 주자고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장경식 주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건 뭘까요 이게 극 출국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국 화고 이건 그냥 화고인데 이제 기 따라니까 기 따라하고 가느니까 세경장 세경 세장경 화고 이건 그냥 해당 해당구 화고인데 해당구가 뭐냐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그려 드릴까 이런 모양으로 시청각이라 이런 모양으로 된 게 이제 해당입니다 해당 해당화를 닮았다 그런 거예요 해당화 해당형 화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이제 특징을 조형적인 특색을 보면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정덕청화장 정덕청화장에는 뭐 전때부터 발전한 것이지만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정덕제가 굉장히 지금 아이디어가 좀 많은 사람 같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이건 이제 좌대를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도자기인데 이 밑에 받침대까지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좌대를 연접한 것이다 그리고 화고나 향로 고대 청동기를 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다 청동기 문양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주자의 특징은 이슬람 문양 이슬람 박물관 가면 청동기로 은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거를 방을 한 겁니다 정덕제가 이런 특색이 원때에도 보이고 명때에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돈이라는 거 수돈 여기 고라는 건 북이에요 북 이따가 사진이 나옵니다만 그 고북의 형상을 모방하는데 의자로 충당할 수도 있고 모습도 보기도 관상용으로도 보기 좋고 그렇습니다 정덕시계의 참신하고 독특한 기물이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가능한 거죠 청나라 때 수돈이 있어요 맞습니다 원때 수돈이 있어요 그럼 뭐야 안 된다는 거죠 정덕 때 나왔으니까 영락 때 영선자기에도 수돈이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화, 홍치 때도 없다 왜 정덕 때 특이하게 처음 만들어낸 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반대 시대를 끊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정덕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 가정은 도교 그래서 가정 때 그렇게 영의도, 영의문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게 많고 신선도, 삼성도, 인도, 복록수 삼성이죠 복성, 수성, 녹성이죠 그다음에 팔선도의 군선 축수도 일어나서 팔선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신선 모양이 많이 나오는 건 도교의 취미가 많아서 그래서 가정은 도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열 몇 살 때부터 도사들이 만들어내는 방약 단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죠 수은하고 납 중독으로 그런데 엄청나게 제위를 40년간 했기 때문에 원없이 제위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청료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코발트인데 이 코발트가 전기에는 평등청을 써서 성화홍치랑 비슷하고 중기에는 자기네 색택을 쓴 거죠 정덕의 색택이죠 석자청을 써가지고 여기 무명자, 석자청, 강서성 좋은 재료는 다 강서성에 있어요 평등청도 강서 석자청도 강서 그리고 고령토도 강서 그전에도 지금 정덕까지는 마창토를 썼습니다 그래서 청자만 얘기 청료만 얘기하면 석자청이 색택이 좀 짙은 암회색을 띄고 광택이 별로 없고 색이 남색 속에서 회색기를 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색택이라는 게 정덕 후기는 회청을 썼다고 하는 얘기예요 회청 수입한 회청을 써서 코발트의 소마리청 같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청료를 봤고요 태화유 청료 봤으면 문양을 볼 차례죠 문양은 다양합니다 특이한 문양도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것을 여기 쳐놨잖아요 특이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카메라에 담았으므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물문에서는 월영 식물문이 있습니다 월영이란 건 달빛에 비추는 식물문이 있고 나머지는 벌련 연당초문인 건 다 아는 얘기고 동물문양은 울룡 용봉 용봉 사자 어조문 원왕 다 아는데 해마가 특이하죠 해마 해마가 있다 그리고 화중룡 화중봉 꽃 속에서 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익룡 날개 달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물문이 인물고사도인데 고사도 고사가 선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송화노인은 소나무 밑에 노인이 있는 그림을 장수의 상징이라고 해서 쓰고요 서상배월은 서상기에 나오는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런 향을 피워놓고 그런 그림 도안들이 있었어요 휴군방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정통대 공백기부터 있어 왔죠 휴군방우는 금 검은고를 휴대하고 검은고를 가지고 방 방문한다 친구를 찾아가는 그래서 검은고를 들고 있는 시종이 있으면 그냥 휴군방우 딱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연명애국 무숙애련 제가 옆에다 써놨죠 히지애아 인포애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애도라고 해서 한자는 안 썼습니다만 네 가지의 사랑할 애짜죠 그러니까 취미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연명은 도연명입니다 도연명 아시죠 도연명이 무릉천한가 무릉도 오늘 시를 썼죠 연명은 도연명은 국화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국화하고 같이 있는 노인이 나오면 아동도 나오던데 그러면 이걸 그냥 인물문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연명이니까 도연명이니까 연명애국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숙애련 어떤 사람이 연꽃하고 지그시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쳐다본다 그러면 무숙이다 그래서 무숙애련 히지는 왕히지죠 왕히지 모르는 사람 없죠 북굴 씨의 대가 왕히지 왕히지는 그 안은 이게 거위입니다 거위 거위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위를 사랑해서 히지에아 그러니까 거위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뭐다? 히지다 왕히지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히지에아 히지에아 문양이야 이렇게 딱 얘기해야 아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애매는 매는 매화입니다 매화를 사랑하는 건 인포를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인포 MA입니다 그래서 이 네 네 사람 도연명 무숙 왕히지 인포 이 네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 두 사람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이 취미가 각 다르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의 취미다 해서 사예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사예도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술 네 자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예술 사예도 그 사예도를 다른 말로 금기서화라고 나옵니다 금기서화 금은 가야금 타는 거 기는 바둑 두는 거 서는 글을 쓰는 거 화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선비들이 그 네 가지의 취미를 좋아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예도라고 합니다 사예술 예자 그리고 또 이렇게 명사들이 도연명이나 무숙이나 왕히지나 이런 명사들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사예도라고 합니다 사랑할 애자 그거 사예도와 사예도 구분하시면서 오늘 뭐 이런 상식적인 거죠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상배월 휴군방호 송하노인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덕 청화재계 문양의 특징은 단연 이슬람교죠 그래서 아람문이나 페르시아문으로 만든 도안이 많다 이 도안하고 연꽃이라든가 꽃하고 같이 도안한 그림이 도안이 문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슬람을 했지만 또 비와 자식들도 이슬람교로 신봉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덕이 똑똑한 인물이에요 독특한 그래갖고 초창기에는 조금 똑똑함 할까 하다가 또 이제 가면서 맛이 가가지고 완전히 음탕하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연못에서 놀다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건져냈는데 시름시름 알다가 서른 몇 살인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입니다 그런 이제 특이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코란하고 모함에도 나오는 거는 쭉 생략하고 쭉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줄친 부분에 이제 월영 달빛에 있는 식물문을 하는데 고릉에 북경 고궁박물관에 청화규판 대반이 있는데 그 반심이라고 하는 건 접시 반자니까 접시 가운데에 산석 영지 대나무 월영 매화문을 그렸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마문은 이제 원청화에 이미 보였지만 특히 이제 정덕 도자기에 있습니다 해마문이 다른 도자기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쓴 거고요 해마가 파도 속에서 등천 승천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머리를 곧게 쳐들거나 뒤로 돌려 주위를 보고 있는 그런 문양이 나온다 그래서 해마문 나오면 원대도 있지만 정덕대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구문은 사자가 공 갖고 노는 거죠 그리고 쭉 보다가 여기 팔선 팔보 항록은 녹학이에요 녹학 동춘을 가리키고 방승 같은 도교문양 방승을 헷갈리실까 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각형 사각형 같은 마름모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방승이라고 하는 것은 방자가 벌써 사각형이라는 뜻이잖아요 방승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방승이구나 그리고 은정도 있는데 은정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입니다 돈 은괴라고 말 지금의 골드바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어디 나오나 아무튼 있습니다 나중에 다 저기 다른 책자에서 한번 수십 가지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문양하고 기형 외우는 거예요 문양과 기형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을 할 수 있냐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 끈을 딴 짜죠 대는 시대대 그래서 시대를 끊는다 다시 말하면 왕조를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도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태토를 깎아서 파서 그걸 검사하고 이런 실력은 아니더라도 도안 문양하고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얼추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한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설에서 도자기로 썰을 푸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썰을 푸는 겁니다 천구병은 영락 때 만들었는데 원때 나왔다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수도는 정덕 때 나왔는데 영락이나 선덕이나 홍모때 나왔다고 구라를 치면 소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줄이면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항상 명품 좋은 도자기 좀 값이 나가더라도 그런 쪽에 도전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경매사하고 좀 교감이 있어야 돼요 경매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샀는데 실망을 너무 많이 실망을 한다 그러면 반품도 반품 받아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기도 하고 그런 신뢰가 있어야죠 그리고 경매사가 설명하는 거를 신뢰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데 가서 뭐 그 비싼 거 살 수 있나요 못 사는데 안 바꿔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 좋은 데랑 좋은 경매장하고 인연을 맺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또 자기의 실력도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거 사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오늘 스무 번째 경매에서 말씀드렸는데 싼 거 사면 물건 포장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동시에 반토막을 합니다 5만 원짜리 샀다 집에 가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3만 원 됩니다 2만 원 되고 3만 원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짜리 사면 어떻게 될까요 30만 원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 의차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난 싼 게 좋아 그런 분 많아요 싼 거 사시는 거죠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분들은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몇 번 강조했고요 이런 문양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또 쭉 제가 밑줄을 앉혀놨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담아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용 문양이 있어서 용 문양은 이제 명초에 머리가 크고 목이 가늘며 신체가 굵고 건장했다가 악어 모양하고 이제 몸이 좀 길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굉장히 길죠 뱀같이 이게 이제 더 길어지는 게 가정 말력대 말력대는 거의 뱀으로 바뀝니다 얼굴만 용이고 나머지는 뱀 같아요 그렇게 흉맹하고 강건해졌다라는 거고요 정덕 청하자 정덕 청하자기에 그려진 여의두문은 완전히 여의의 머리 부분을 닮았죠 머리만 나온 거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여의에서 머리 부분만 떼서 나온 것처럼 한 여의두문이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이제 영지훈이 손을 대니까 영지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덕의 스타일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의두문이 좀 독특하죠 이런 게 이제 위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어때요 여기 주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문양이 이 문양입니다 그래서 정덕대의 독특한 여의두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까지 하고 이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제의 기물들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요 오리지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오리지날입니다 진품 진품들의 사진이 7장이 나와 있고 7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한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다음 시간에 이 기물들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다른 책에서 이 기형들 새로운 기형들 한 번 수십 가지가 있는데 쫙 훑어서 알고 있는 거는 넘어가고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고 다른 것들은 또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53번째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실력이 상당히 상승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확신합니다 53번째 짱가몽의 도자기로 썰을 풀어보는 도썰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오세 잘 안 늘어가는 거는 둘째치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부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벌써 지쳐서 나가 떨어지신 분이 많은 거죠 아 이제 뭐 내가 그거 해서 박사 될 것도 아니고 소용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시작이 반인데 반 넘었는데 아무튼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감정할 거야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싸구려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뭐 도썰 뭐 제가 강의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저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가모 옥션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